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어 공부법 특강 샤이니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좀 이렇게 배우 되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외모를 바꾸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 말하는 그 방법 말하는 톤 말할 때 그 눈빛만큼은 배우가 되었어야 하죠 사실 이게 여러분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가지고는 텅없이 부족하거든요 이거를 사실 한 여러분들과 제가 10시간 동안 같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바로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오늘요 굉장히 또 준비한 그 제가 준비한 그 뭐랄까 상황들이 진짜 재밌어요 지난 시간에도 재밌었죠 여러분 뭔가를 먹을 때마다 방귀를 끼는 한 친구가 있었다면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이고 이런 친구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그림인가요? 그렇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양치할 때요 이렇게 물 계속 틀어놓고 하는 분 계세요?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 학생 때는 양치할 때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틀어놓고 안 쓰는데 나는 지금 양치를 하는데도 물은 틀어 물만 그냥 나오고 요즘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컵을 사용해서 컵에다 물 받아놓고 이렇게 쓰잖아요 자 아직까지 이러한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러한 친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여러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씬 1 아빠와 딸 씬디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아빠와 딸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딸이 문제예요 딸이 주인공이거든요 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화장실 문을 딱 열고 갔는데 아니 계속 막 물이 틀어져 나오는 거 있죠 씬디 이즈이 유 후 랍 더 워터 러닝 이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런 또 보시고 어딜 달리나 물이 어딜 달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이 틀어져 있는 거죠 야 너 물 틀은 상태로 놔둔 게 너니? 라고 물으시죠 아버지가 좀 단호한 어두로 얘기를 하시겠죠 예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양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빠가 컵을 사용하도록 해 and turn off the tap 수도꼭지는 잠가야지 또는 뭐 faucet도 되고 tap 그렇죠 when you're not using it 너 사용 안 할 때는 잠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굉장히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해요 OK 왜요 네 그럴게요 그랬더니 아빠가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I'm serious 아빠 지금 심각하게 말하는 거야 Don't answer me so half heartedly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바로 건성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는 거 뭐 반 그리고 좀 생소한 거 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소한 것은 여러분 읽어서 최대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죠 자꾸 말하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 것은 그냥 쭉 통으로 다 읽기 연습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 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딱 고르세요 그렇죠 저는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Is it you? 너니? 근데 뭐 한 사람이 후 따다다 뒤에 얼마든지 다르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게 너니?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한번 상상 연습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따지는 어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뭐뭐 한 거 너니? 뭐 내 동생 울린 게 너니? 그렇죠 뒤에서 나 고자질한 거 너니? 이런 식으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미간을 약간 이렇게 찌푸리시고 이거 너야?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상황 한번 볼까요 이제 이웃 따다다 그렇죠? 뭐뭐 한 게 너야? 너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남동생 찬 사람이 너니? 그렇죠? 그러니까 누나가 참 이렇게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은데 누나가 자기 남동생 찬 그 예전 ex-girlfriend에게 와서 야 네가 내 남동생 찬어? 내 남동생 찬 사람이 너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너니? 이렇게 무섭게 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까? 어떻게 할까 이거 그렇죠? 일단은 차다라는 것을 알긴 하셔야 되는데 이제 dump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Is it you who dumped my brother? 자 한번 다시요 웃으면서 Is it you who dumped my brother? 하면 더 무서워요 그게 그렇죠? 진짜 좀 네가 내 남동생 찬어? Is it you who dumped my brother? 다시 한번요 화내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화낸 듯이 좀 까딱까딱 이렇게 하셔도 돼요 Is it you who dumped my brother? 아 무섭죠 여러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학창시절 때 그 학교 왔다 갔다 그렇죠 왕복하면 한 50분 되는 그동안 내내 연습을 해서 지금 영어를 할 때 친구들이 연기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Is it you who dumped my brother?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다른 문장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How about this one? 내 컴퓨터 고장 낸 사람 너야? 그렇죠 내 컴퓨터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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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렇죠 고장 났어요 그럼 갑니다 아 샤이니가 있네 샤이니? Is it you who broke my 컴퓨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Is it you who broke my 컴퓨터? 저 앞에 샤이니 붙이세요 여러분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여러분 컴퓨터 고장 냈다고 생각하고 샤이니가 고장 낸 거예요? 따지듯이 말해보세요 시작 Is it you who broke my 컴퓨터? 다시 한번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샤이니 Is it you who broke my 컴퓨터? 오케이 One more time 샤이니 Is it you who broke my 컴퓨터? 저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거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그 기사 쓴 사람이 당신인가요? 사실 뭐 이거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좀 약간 부정적인 어조를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말을 해볼까요? 기사를 너무 잘 쓴 거죠 어 저기 혹시 저 기사 쓰신 분이 당신이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기사라고 하는 건 이제 article 그렇죠? article이라는 단어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아 Is it you who wrote that article? 그렇죠? 좀 호의적으로 아 Is it you who wrote that article? 다시 한 번요 Is it you who wrote that article? 그렇죠? 또는 wrote this article?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연습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is it you who를 뽑았지만 아까 건성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바로 half-heartedly 이게 이제 좀 낯설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사실 낯선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 나 이거 마음에 든다 나 이거 낯서니까 이거 한 번 정복해볼래 라는 분들은 이거 연습하셔도 됩니다 건성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어떻게 해요? he answered half-heartedly 그럼 이걸 또 감정 담는 거예요 아 걔 건성으로 대답했어 he answered half-heartedly 얼마든지 되죠 또는 이런 거 보세요 나 그녀가 마음에 안 들어 I don't like her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oh maybe that's the way she claps 야 그녀 원래 박수치는 방법 잠시 이런 건가 보지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각자 1인 2역 1인 3역 얼마든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아까 scene 1 봤으니까 scene 2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물 절약할 줄 모르는 신디에게 크나큰 일이 닥치게 되는데요 바로 그녀의 친구인 여기 보면 이제 Aaron이라고 나오죠 Aaron 그렇죠? 이 친구랑 밥을 먹고 얘 먼저 가게 하고 본인은 화장실을 들렸다 가겠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You go first Aaron I need to use the bathroom 야 나 먼저 가 나 화장실 좀 사용해야 돼서 화장실 가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겠죠 After finishing her business 그녀의 business를 끝낸 다음에 즉 볼일을 다 본 다음에 She realizes 그녀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There is no toilet paper 화장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스! 저 화장실에 화장지가 안 걸려있는데 일단 일을 본 거예요 큰일을 봤겠죠 자 우리 신디가 큰일 같다고 외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떡해 나 큰일 났어 라고 하는 건데 Oh no I'm doomed 자 그렇죠 I'm doomed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이런 걸 보고서 또 여러분들이 Oh no I'm doomed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최대한 화장실에서 화장지가 없을 때의 그 느낌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시작 Oh no I'm doomed 그렇죠 Oh no I'm doomed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죠 혹시 누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휴지 좀 빌려달라 화장실 좀 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I've been sitting here for 20 minutes 나 여기서 지금 20분간 앉아있는데 Oh my gut feeling says 자 이거 이 표현 재밌습니다 자 gut feeling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이 느낀 어떠한 좀 육감이에요 직감 이런 거 약간 내 육감이 말하기를 Nobody will show up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그렇죠 왠지 말이야 우리가 왠지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내 육감에 따르면 이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I'll just have to use the water in the toilet bowl 그냥 이 화장실 여기 여기 안에 있는 양변기 안에 있는 이 물로 닦을 수밖에 어우 끔찍합니다 이얍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더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녀는 이 화장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렇죠 뭐 물이 어떤지 이런 자원 절약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깨달았겠죠 자 여기서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연습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나는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외울래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보다는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할래요 그러면 I'm doomed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 상황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I'm doomed 어떻게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I'm doomed 그렇죠 부장님한테 뭐 보고서 내야 되는데 모르고 그 보고서를 집에서 안 갖고 왔어 I'm doomed 얼마든지 여러분 연습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또 여기서 선택한 표현은요 바로 이겁니다 My gut feeling says 그렇죠 요것도 사실은 좀 낯설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면 더 좋겠죠 내 육감에 따르면 말이야 그렇죠 내 육감에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표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My gut feeling says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한번 연습해볼게요 내 육감에 따르면 말이야 그 남자가 내 결혼식에 나타나서 결혼식을 망칠 것 같단 말이야 결혼을 앞둔 이제 곧 신부가 될 사람이 예전 남자친구가 와서 혹시 본인의 결혼식에 이제 막 회방을 놓을까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그녀가 된 것처럼 우리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그녀예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좋아요 스스로 빙의를 시키셨죠 My gut feeling says he'll show up and ruin my wedding 걱정되는 듯이 해야 되겠죠 이거는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My gut feeling says he'll show up and ruin my wedding 오 좋아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느낌만 살려주시면 돼요 My gut feeling says he'll show up and ruin my wedding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how about this one 자 이것도 연습해보겠습니다 이제 친구가 이제 See 야 거봐 I warned you not to go out with him 내가 너한테 걔랑 이런 표현도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했던 강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영어 단어를 우리 말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다고 영어가 다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랬죠 그래서 누구랑 사귀다 라고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사귀다 사귀는 건 뭐지 사귀다 사전에서 찾아보고 변변치 않은 게 안 나오는데 사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go out with somebody 이 somebody와 밖에 나가다 밖에 데이트하러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것 봐 내가 걔랑 사귀지 말라고 경고했었지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다음 상황 갑니다 야 내 육감이 말이야 우리 오늘 이경기 이길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응원하는 뭐 야구팀 있죠 뭐 축구팀 그렇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팀 또는 뭐 직접 선수예요 오늘 우리가 왠지 이길 것 같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my gut feeling says we'll win this game 그렇죠 이번 경기 이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나는 듯이 다시 한번요 my gut feeling says we'll win this game 이렇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의 이렇게 연습하시는 그 목소리를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휴대폰으로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영상 촬영 그리고서 한번 보세요 내 연기가 리얼한가 아이고 아니면 어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좀 더 리얼하게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서 B가 초치는 얘기를 합니다 my gut feeling says you're wrong 어떡해요 my gut feeling says는 또 여전히 똑같이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you're wrong 내 육감에 따르면 네가 틀려 right oh my gut feeling says you're wrong 이렇게 상대방의 기운을 확 빼놓는 듯 얄밉게 하시면 되겠죠 my gut feeling says you're wrong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또 이건 어떨까요 음 혹시 대박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 야 내 육감에 따르면 우리 이거 완전 이거 대박 친다 대박 그쵸 이거 진짜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어 잭팟을 터뜨린다 우리말로 가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hit the jackpot 이라는 표현 이용해 볼게요 어 어 친구 탁 옆으로 찌는 이렇게 딱 찌르면서 my gut feeling says oh hit the jackpot one more time 진짜 신난 듯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여러분 yeah yeah my gut feeling says oh hit the jackpot 이렇게 신난 듯이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응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짠 I hope you're right 그래 니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 I hope you're right 그랬으면 좋겠어 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상상놀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계속 영어로 해보았습니다 사실 근데 상상놀이를 우리말로도 많이 안해봤는데 영어로 하는 게 너무나 낯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편안한 영역 늘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영역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comfort zone comfort zone 그렇죠 편안한 zone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편안한 영역을 어느 정도 탈피하실 용기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그러한 추진력이 있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영어는 한 단계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 상상놀이 in English 시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상놀이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팝송으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잘 뺏어야거나 다음에 또 만나요 comentári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